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없이 강민웅 선생입니다. 네, 음, 2020학년도 수능을 데뷔하기 위한 캐스트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일단 지금이 7월 4일이야, 7월 4일. 7월 4일이면 이제 여러분들 업로드가 되면 이 캐스트가 7월 5일 정도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내신시험, 1학기 기말고사가 종료가 됩니다. 맞죠? 네, 물론 뭐 며칠 더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서울이나 경기권을 좀 보았을 때는 대부분 이번 주에 기말고사가, 1학기 기말고사가 종료가 되는 것 같아. 이 캐스트 일단 고3 학생들, 기말고사가 종료되는 고3 학생들을 위한 캐스트가 되겠어요. 예, 저는 누군지 다 알죠? 메가스토리 물리강사입니다. 음, 모르겠어요. 문과가 들을까봐 잠깐 얘기를 한 건데요. 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리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긴 내용 아니니까. 자, 일단 고3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내신이 3학년 1학기까지가 매우 중요하고요. 2학기 때는 사실상 뭐 수시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수시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끝났죠, 일단. 내신은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충 이제 그림이 나왔을 것 같아. 내가 내신 성적을 활용을 해서 무언가 입시에 활용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좀 힘들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도 있겠죠. 예, 축하드립니다. 아, 이건 아닌가? 자, 농담이고. 아, 뭐 많은 학생들이 있을 거야. 우리나라도 전형이 엄청 많아요. 입시 전형이, 뭐 수시도 있고, 좀 크게는 뭐 수시정수인지 이렇게 있지만 세분화되고 학교마다 또 특이한 것까지 하게 되면 정말 수백 가지, 심지어는 뭐 천 가지가 넘는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여러분들이 고민스러울 텐데, 그래도 그 와중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신과 논술과 수능, 이 세 가지가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비교과도 있겠지만. 자, 일단 그 지금 이 캐스트를 보는 사람은 제목부터 알았을 거야. 제목을 딱 보면 이제 관심 있는 사람만 들어왔을 거야. 이제는 수능이다. 무슨 뜻이야? 수능의 의미가 나한테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왔겠죠. 그렇죠? 수능의 의미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굳이 여기 와가지고 이 캐스트를 듣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 분명히 좀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캐스트에서는 수능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리고 과학탐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제 수능에서 그리고 6월과 9월, 지금 6평 끝나고 한 달 정도 지났고요. 이제 두 달 정도 후면 9평이 있는데 이 모평의 의미 정도, 이 정도를 좀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아. 일단 수능 중요합니다. 그렇죠? 수능이 중요하고요. 전 정시가 아닌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시가 지금 보니까 주요 대학들, 여러분들의 목표대학들 인서울에 있는 중상위대학들을 쭉 봤을 때 약간씩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정시는 20% 후반 정도, 29%? 약 30% 정도 올해 정시 인원을 뽑는 것 같아요. 물론 전국으로 따지게 되면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주요 대학들은 정시가 한 30% 정도 좀 올린 경우도 있고, 좀 줄인 경우도 있고 그런데 작년보다는 한 1% 정도 정시 인원이 여론을 좀 반영해서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조금 더 정시 비중이 좀 더 커질 것이다 라는 것은 들어본 적은 있겠죠. 여튼 정시라고 한다면 수능은 정말 중요하죠. 요즘 말로 하면 겁나 중요해. 그렇죠? 당연한 거고, 그건 말하지 않아도 정시로 가면 수능이다. 당연한 거고요. 30% 정도 되면 이제 고3 학생들은 이제 재수생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정시를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내가 워낙 그 학교 성적이 안 좋았다면 당연히 문은 조금 수시보다는 좀 적지만 정시를 향해서 가야 돼요. 그렇죠? 뒤집기도 가능할 수 있고 어떻게 공부하냐에 따라서 남은 기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주에 내신이 끝나잖아요. 기말고사가 끝나게 되면 지금 쉬고 이럴 수 있어. 그렇죠? 약간 뭐 쉴 수는 있는데 열심히 기말고사 준비했던 사람들은 쉬는 것과 동시에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좀 잘 짜야 되는데 빨리 이제 수능 체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특히 수능 최저까지 생각을 한다면 수시로 가더라도 수능 최저를 못 맞추게 되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학교만 좀 다르지만 네 과목에서 평균 등급이 2등급이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평균도 있고 합도 있죠. 그렇죠? 합도 있고요. 또는 전형에 따라 좀 다른데 두 개에서 평균 2등급 정도 나와야 되고 이런 경우도 좀 있단 말이죠. 여튼 여러 가지 학교에 따라 그 수준은 다 다르니까 여러 가지 목표 대학에 따라서 그 최저 등급은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고 음... 최저를 못 맞추면 여러분들이 논술 전형을 하든 학생부를 하든 최저가 있는 곳에 내가 지원을 한다고 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렇죠? 최저 못 맞추면 그렇기 때문에 빨리 태세 전환을 해야 돼요. 스탠스를 빨리 바꿔줘야 돼요. 내신 학습과 또 수능 학습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내신은 한 번 여러 날에 걸쳐서 보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공부하는 것도 그냥 문제집 풀고 딱 끝나고 시험 보고 문제집 풀고 딱 끝나고 시험 보고 이러지만 수능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제집 푼 다음에 그중에서 약점을 다시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수능 보기 전에 다시 보완할 준비를 하고 그렇죠? 수능을 보기 한 두 달 전부터는 실전부의 교사를 매주 진행을 하고 그렇죠? 수능 보기 한 15일 전부터는 수능형 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식으로 무언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태세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필요성은 얘기를 했어. 정리시 매우 중요하다. 수시에서도 최저 등급이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이 그걸 만족을 못해서 논술 전용 같은 거에 물론 뭐 없어진 학교도 있고 그 최저가 완화된 학교도 있고 강화된 학교도 있고 새로 도입된 학교도 있습니다. 올해 새로 도입된 학교도 있어요. 여러분 잘 그런 것들 살펴봐야 돼. 그런 전문적인 내용들은 내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것만 따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습득해야 되고 저는 전체적인 어떤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최저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 2등급 맞는 게 과목별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빨리 전환을 해서 남은 기간 공부를 좀 해줘야 돼. 그래서 분명히 퀘스트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수능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그런 학생들이 듣고 있겠죠. 그렇죠? 됐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7월이지 않습니까? 7월 달부터 어떻게 이제 수능, 수능 체제로 넘어가야 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겠죠. 수능 체제 수능 체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수능 체제로 공부하는 것은 전과목 다 마찬가지지만 저는 일단 과학탐구 강사이기 때문에 탐구 영역으로 얘기를 하면요. 이 탐구 영역은 국수형 대비해서 아무래도 호흡이 좀 짧죠. 수능 직전까지도 실력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과목이 바로 이 과학탐구란 말이야. 분량이 적고 물리도 마찬가지야. 물리가 좀 분량이 좀 많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번 교육 과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능 전날까지도 여러분의 실력 향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왜냐하면 지식형과 사고력이 둘이 비슷하게 이렇게 좀 양이 같은 건 아니야. 그 양이 같은 건 딱 반반은 아닌데 균형을 잘 맞추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오개념 하나만 전날 제거를 하고 제대로 알고 수능을 딱 갔을 때 그게 딱 나오게 되면 바로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전날 뒤적거린 거 하나가 나올 수 있다란 말이죠. 국수형은 쉽지가 않잖아. 근데 과학탐구는 이게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과학탐구 자체가 실력 향상을 끝까지 도모할 수 있는 과목이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빨리 그 체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과학탐구에서의 체제는 자, 수능에서 어떻게 넘어가야 돼? 첫 번째 일단 여러분 7월이잖아요. 학생에 따라 되게 천차만별이겠지만 늘 어떤 선생님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개념과 기출이 완료가 안 된 사람들은 이 기출 학습을 빨리 완료를 해주셔야 돼. 이거 좀 안 해줄 거야? 기출 문제를 한 번은 다 풀어봐야 된단 말이죠. 그중에 다시 풀 것들이 선별까지 되어 있어야 돼. 늦어도 이게 제 생각에는 8월 말까지는 진행이 돼줘야 돼. 늦어도. 이미 사실 거의 다 됐어야 되는데 안 된 사람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개념과 기출 완료가 가장 급선무다. 그것만 사실 9평 전에 잘 되어 있어도 9평 이후에 무언가 큰 대사를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사가 뭔데요? 이것만 9평에 잘 되어 있어도 9평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도 수능에서 만점 1등급도 찍을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게 기본이야. 기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게 이미 되어 있고 이제 그 다음 책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어드벤티지가 있는 거죠. 이게 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 이 9평 전에 9평 전에 전범이 예상 문제들에 대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제 기출 학습이 완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수능 형태로 머릿속에 무언가 개념들이 잘 잡혀 있고 체계가 잡혀 있는 상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상황 하에서는 이제 빠르게 여러분들이 낯선 상황에 대응하는 이런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지금 물리만 봐도 이번 6평 봐서 알잖아요. 실제 문제 하나하나의 난이도가 높지가 않아요.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엔 6평이 어렵다고 느낀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야. 물리 같은 경우에. 왜 그런 거예요? 낯선 상황. 상황이 낯설기 때문에 이 상황 대응력을 높여줘야 돼. 그 상황이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거는 기출 문제로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계속 아는 문제 이제 기출 문제 한 바퀴 돌린 사람들은 다시 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 외운 문제 푸는 느낌일 거야. 그렇죠? 이거 해법이 머릿속에 팍팍 떠오르는 거죠. 이런 것들로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대응력이 좀 떨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게 완료된 사람들 안 된 사람들은 하셔야 되고 체계가 안 잡혀 있는데 뭘 기반이 안 돼 있는데 그 위에다가 뭘 싹 했어. 기반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좀 해주셔야 돼. 일반적으로는 예상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낯선 문제. 그래서 그 낯선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를 이용해서 상황 대응력 낯선 상황은 곧 난이도로 이어집니다. 알겠죠? 낯선 상황은 곧 난이도야. 이게 알겠죠? 상황 대응력을 높여주셔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앞서간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구평전까지 자신들의 그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를 잘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과탐 같은 건 다 마찬가지야 이거는. 물리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빨리 수능 체계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마무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내신 공부하듯이 그냥 문제 풀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니다. 알겠죠? 푼 다음에 그 책을 다시 한 번 볼 준비. 그러나 전체를 다시 푸는 거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다. 잘 안 풀렸던 것들만 선별제풀이하는 방식으로 또는 선별제풀이할 것을 지금도 계속 여러분들이 찍어 나가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찍어야 돼. 찍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구평 직후 구평 끝나고 이제 9월과 10월달 한 60일 한 70일 정도 남아있을 때 그때 그 선별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풀면서 실전모의고사를 이렇게 풀어주면 수능에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1등급 이상 맞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바보 같은 짓들만 좀 하지 말고 시키지 않은 것 또는 하지 말라는 것들 안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마음가짐을 좀 바꾸면서 이쪽으로 좀 넘어가 주셔야 된다. 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에 집중을 좀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 모평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모의평가 이 모평의 의미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6평 성적표를 받았을 거야. 그렇죠? 예. 축하드립니다. 물론 축하드릴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좀 난감한 나는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나는 과연 수시로 해야 되나 정시로 해야 되나 이것저것 다 나는 망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있잖아. 이걸로 해나 저걸로 해나 망한 것 아니냐. 정시 가셔야 됩니다. 정시로 밀고 가야 돼. 수시도 안 되고 정시도 안 된다. 정시 가셔야 돼요. 6평 못 봤는데요. 6평. 6평과 9평은 의미가 좀 달라요. 6평과 9평 의미가 다른데요. 특히 지금 이 퀘스트는 고3 이제는 수능이다. 있지 않습니까? 고3 학생들을 위한 건데 고3은 6평과 9평 수능이 상당히 점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제수생들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3 같은 경우는 6평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대부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는 사람도 그렇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무슨 예상 문제 실전모의고사 이런 거 손도 못 대고 6평 본 학생들이 많아. 제수생들은요. 제수생들은 작년에 1년 내내 한 애들도 있어. 내가 가르치는 애들 중에 다시 만난 애들이 있어. 나랑. 올해 제수생으로 다시 만난 애들이 있는데 고3 때 나한테 수업 듣고 제수할 때 난 또 수업 듣는 거예요. 내 수업 들으면 망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알겠죠? 내 수업 들으면 제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한테 수업을 듣고 제수한 학생들이 다시 나를 선택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야. 여튼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나한테 수업을 듣고 다시 저를 찾아온 사람들이 작년에 공부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작년에 1등급 맞은 사람도 있습니다. 1등급 맞은 학생들이 다시 내 수업을 개념부터 다시 듣는 학생도 상당합니다. 상당한데요. 그 사람도 있지 지금 친구들아. 힘내. 알겠죠? 힘내. 여튼 작년에 실전모의기사까지 막 풀면서 수능에서 고득점까지 한 사람들도 6평을 같이 봤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제 학생들은 6평은 정말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본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6평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3월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6평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으로 고3이라고 한다면 6평 점수는 여러분들의 어떤 정시 정시를 대하는 특히 과탐 성적은 수능 수능의 어떤 지표가 되기는 한참 모자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6평은 여러분들의 어떤 학습하는 점검 학습 점검이지 점검 내가 공부 좀 했나? 엉망진창이었군 뭐 이런 거죠. 점검 수준인 거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어떤 점수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6평 점수는 여러분들이 물론 잘 본 사람들이야 뭐 기분 좋게 하면 되는 건데 못 본 사람들도 좌절하지 말고 6평은 그냥 점검의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수능 전날까지 실력 향상이 된다니까 불리는 킬러 문제의 실력 향상만이 실력 향상이 아닙니다. 킬러 공부 잘해서 4페이지 담았는 애들이 자꾸 나한테 어떤 고민을 얘기하냐면 2, 3페이지에서 자꾸 틀린다. 실수가 나온다. 지식형 문제에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지식형 문제들이 계속 여러분들이 무슨 뭐 한 달 공부해야지 그 지식형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2시간 3시간만 투자를 효율적으로 딱 해줘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안 틀리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준비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6평은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이제는 9평과 수능을 향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할 때다. 라는 거죠. 9평이 9월 4일이에요. 9월 4일인데 지금이 7월 4일이잖아. 내가 촬영하는 게 딱 두 달이 남았습니다. 두 달이면요. 두 달이면 물리 상황에서는 강산이 변할 수 있습니다. 약간 과장하면 이 두 달이라는 시간은 여러분들의 고3이라는 어떤 체제 하에서 두 달은 그게 또 과탐 두 달 동안은 과탐 실력이 대단히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력 향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봤던 6평에 신경 쓰지 말고 9평을 향해서 과거를 읽고 진짜 과거를 읽고 앞을 보면서 열심히 달려가란 말이죠. 그런 마음가짐을 지금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신 끝났다고 이제는 일주일 막 놀자. 지금 고2입니까? 니네가? 니네가 고2야? 고1입니까? 수능 끝났으니까 논다? 고1고2는 사실 뭐 일주일 노는 건 아니고 쭉 놀지만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한 주 놀 때가 아닙니다. 고3의 야 고1의 두 달과 고3의 두 달이 다른 것처럼 고1,2의 일주일과 고3의 일주일은 완전 다른 겁니다. 드래곤보이라는 만화 봤어? 거기서 무슨 방 나오잖아? 시간의 방인가요? 시간이 다르니까? 현실 세계에서 1시간인데 거기 들어가면 1년 뭐 이런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야. 학습상으로 따진다면 그런 느낌.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야. 1시간과 1년의 차이는 아니지만 고3 일주일은 상당히 큰 시간이야. 근데 일주일을 내가 쉬겠다. 놀겠다. 물론 정말 그 과로를 해서 과로를 해서 몸을 리프레쉬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손 들어봐. 몇 명이나 되는데 일주일을 리프레쉬 해야 내가 원래 컨디션을 찾을 수 있다. 손 들어봐. 몇 명이나 됩니다. 내려 빨리 지금 어디서 거짓말이야. 그러지 말고 그래 뭐 이틀 쉰다 하자. 고3이잖아. 이틀 쉰다. 고2로 따지면 한 2주 쉬는 거야. 알겠죠? 이틀 푹 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구평을 향해 달려가는 거야. 알겠죠? 거기서 또 과탐 같은 경우 과탐 두 개 합치면 최저 등급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국수형 한 과목과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과목이 과학탐구야. 뒤집기가 가능한 과목이다. 그래서 일단 지금 뭐 수능은 좀 남았으니까 이 구평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세요. 마음가짐만 달라져도 충분합니다. 이 퀘스트를 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언가 어떤 혁신적인 변화가 생긴다기보다는 마음가짐만 그래 의지를 다시는 거죠.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유평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구평을 향해서 알겠죠? 우리는 이런 건 내 판서 잘 아는데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구서치야. 우리는 모두 할 수 있어요. 평소에 내가 종종 얘기하는데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어느 때인 것 같아? 지금인 것 같니? 고3?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저도 내 인생을 쭉 되돌아봤을 때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면 현장에서 내가 많이 얘기하거든요. 나때는 거의 군대 생활인데 군대 갔다 왔거든. 보기에 안 갔다 온 것처럼 보기 싫어하는데 내가 몇 개월 했더라? 30개월인가? 2년 2년 하고도 6개월 한 것 같아. 30개월인가 했던 것 같은데 내가. 되게 많이 요즘에 20개월 정도인가요? 20개월 안 되나요? 여튼 짧은데 2년 넘게 내가 군대 생활에 있었을 때 어떤 그 힘듦보다는 고3 때가 더 힘들었어. 공부하는 게 제일 쉽다.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부모님들 그건 좀 이상한 사람. 있긴 있어.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도. 주변에 친구들 보면 진짜 공부하는 게 재밌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선택받은 애들이죠. 그렇죠? 하늘이 점지한 분들이에요.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는 생각보다 그렇지 않잖아. 여러분 하루하루를 견뎌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힘든 상황이잖아요. 얼굴은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좀 그래도 어떤 학생들은 더 큰 시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자. 니네 인생에 가장 힘든 3개의 시기 중에 고3은 들어갈 거야. 들어갈 겁니다. 진짜야. 우리나라에서는 고3이란 건 그런 거야. 그런 힘든 시기를 사실 지금까지 잘 버텨왔지. 6평 끝나고 지금 7월이잖아. 잘 버텨왔지. 대단한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칭찬할 가치가 있어요. 훌륭합니다. 그럼 이만큼 했는데 남은 기간 못 해? 할 수 있어. 니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 그렇다면 해낼 수 있을 거야. 물론 10대의 마지막에 너무 큰 시련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고3이라는 이 시기가 지금까지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생각만 가지고도 힘이 좀 될 거야. 내가 진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포기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가장 힘든 시기를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